안녕하세요. 김종두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여름박 수리논술 학습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텐데 회사에서 선생님한테 토르 정도라고 해달래. 근데 선생님은 망치 쓰는 사람이 아니라 머리 쓰는 사람이라서 어쨌든 간에. 근데 여름박이라고 하면 오해의 소리가 있는데 사실 요새 여름박이 굉장히 짧아. 그치? 4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목은 여름박 수리논술 학습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7월부터 9월까지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 그래서 선생님은 여름 시즌이라는 말을 더 좋아해. 7, 8, 9. 그리고 여러분들 실제로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요. 기말고사 직후에 보면 대부분의 학교가 보통 7월 10날 이전에 끝나. 대부분의 학교가. 왜냐하면 7월 11일인가? 그때 여러분들 학평이 있지. 보통 결치는 게 안 좋으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근데 방학은요. 또 한 20일쯤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열흘도 낭비하면 안 돼. 오케이. 어쨌든 그래서 기말 여러분들 고사 직후부터 9월달. 오케이. 보통 추석 전. 추석까지 포함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추석 시즌까지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4주 동안에 할 수 있는 거 굉장히 제한적이야. 여러분들 수리논술은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내신이나 수능에서 배웠던 거를 바탕으로 하는 건 맞아. 하지만 바탕으로 하긴 하지만 걔보다 난이도도 높고요. 문제의 복잡도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4주 정도 공부해서 수리논술을 마스터한다?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7, 8, 9월 선생님이 수리논술 학습법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이때 여러분들 이 시간에 뭘 할 거냐 샘이 크게 3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첫째는 일단 기본기 점검을 해야 돼. 물론 이제 이거는 샘들마다 용어 사용이 다르기 때문에 샘은 그냥 샘 기준에서 얘기를 할게. 샘이 보통 기본기라고 얘기하면요. 여러분들 1학기. 1학기에 사실은 여러분들 수리논술 공부를 통해서 뭐 많이는 안 하더라도 뭔가 수리논술과 관련된 기본기를 다지는 그 시기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 보통 물론 이제 다양한 경험도 중요하지만 샘이 이때 많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일단 유형 강조합니다. 수리논술도 유형이 이건 샘마다 달라. 근데 샘은 이제 8개 유형 보통 제시를 하고 그 유형에 따라서 접근법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수리논술을 공부할 때 또는 수학 공부할 때 어느 부분을 보완해야 되고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는지 그거 이제 맛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직면법 같은 거 배웁니다. 물론 이제 증명법은 직접 증명도 있지만 간접 증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샘은 소위 3대 증명이라고 해서 가장 많이 쓰이는 증명법 3가지가 있거든. 수학적 기납법, 기류법, 대우를 이용한 증명. 뭐 이렇게.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연습을 좀 해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 아닌데 보통 내신에서는 간혹 묻긴 하더라고. 내신도 서수령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수능이나 이런 데서는 안 묻는 거지. 객관식으로 묻기 힘들다 보니까. 근데 논서에서는 잘 나오거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증명법이 약한 건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야. 여러분들 평상시에 만나는 시험체계가 이 증명법에 익숙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이 증명법, 알고 있는 증명법을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되새기면서 좀 훈련하는 기간. 그런 기본기를 좀 다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제, 주제별인데. 주제별은 보통 실전에서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주제별 중에서도요. 실전을 대비해서 좀 가볍게 갔으면 하는 것들이 있다고. 그럼 선생님은 보통 세 가지를 뽑아. 선생님은요. 하나는 뭐냐면 수혈하고요. 수혈의 극한. 그 다음에 정적분의 정의.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적을게. 정적분의 정의.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다 모르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이값, 평값 정리. 사이값, 평값 정리. 그래서 선생님은요. 보통 이 세 가지를 기본 삼습니다. 그러면 실전에서 이걸 안 다루는 게 아니야. 실전에서 다루긴 하는데 워낙 양이 많고 또는 빈출 정도가 높기 때문에 뭔가 두 단계로 다루길 바라는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선생님은 보통 이제 1학기 때 이런 거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이제 기본적인 답안 작성법도 좀 들어가는 거지.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본인이 공부를 안 했다면 이거를 여러분들 다는 아니다 하더라고요. 이 중에 일부분들은 액기스 같은 거 뽑아서 좀 봐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선생님 강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선생님 강좌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기 강좌가 뭐냐면 수련수 마인드 캠프거든. 그럼 이제 가끔 그거를 눈치채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다 못한다 하면은 액기스 위주로 좀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것도 하나의 보완 방법이라고 봐. 왜냐하면 여러분들 실제로 여름에 여름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논술 시험도 가까워지지만 분명히 수능 시험도 가까워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련수를 대비를 많이 안 해서 이때 좀 상대적으로 좀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하겠습니다 하더라도요. 분명히 한계가 있어. 뭐 일주일에 10시간 20시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수련술은 보통 아무리 많이 해도요. 일주일에 여러분들 그 공부하는 시간이 한 자리를 넘어가면 좀 위험해. 물론 이제 선생님 저는 수능 체제 없는 대학에 수능도 안 볼 거고요. 수능 체제 없는 대학에 수련술만 보는 대학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초점 맞춰서 할 겁니다. 라고 하면은 그건 좀 예외지. 그런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보통 노말하게 공부를 했다고 전제했을 때 여름에 많이 공부해도요. 수련술의 한 자릿수 일주일당 한 자릿수를 넘어가서 공부하고 대회하기는 힘들다는 얘기야.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그렇다면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뭔가 기본기 강좌가 있고 실전력을 좀 키우는 실전 강좌 하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실전력을 키우는 강좌. 실전력을 키우는 강좌 중에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선생님은 지금 이 시기는 후자 쪽을 얘기한다고. 언제까지 기본기만 할 거야. 기본기가 있으면 유리한 거지.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 시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파이널 직전에 실력을 다지는 실전력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야. 오케이. 대신 차분차분 공부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더 체계적으로 더 갈 수 있는 거지. 그렇다면요. 어차피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면 후자 쪽이 맞다는 얘기야. 실전력의 강좌 위주로 봐야 돼. 실전력을 향상시키는 강좌 위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기본기에 대한 아쉬움이 남지. 그러기를 왜 안 했어. 근데 어쨌든 지난 거를 여러분들 반성하는 건 의미가 있지만요. 후회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액기스 위주로 보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은 유형까지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 액기스는 뭐냐면 여러분들 기본적인 증명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거 정도는 물론 적어도 이제 쓰임 강좌를 들었을 때 얘기하는 거야. 이거 정도는 어느 정도 마스터를 하고 나서. 왜냐하면 이 정도면 여러분들 챕터가 몇 개 안 되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마스터하고 나서 넘어가길 바라는 거야. 그리고 공부했던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한 번 봤다고 다 머릿속에 있는 건 아니지. 그렇다면 다 복습할 여력이 없다면요. 이런 증명법이나 수혈과 극한 그 다음에 정적분정이 살값 평값 정리 정도는 적어도 세임 강좌 커리큘럼 기준에서는 좀 보완하고 오길 바라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 다른 세임 강의를 듣다면요. 듣고 있다면 그 선생님한테도 여러분들 액기스 그 기본기에 해당되는 일학기에 해당되는 그 기본기 강좌에서 액기스가 뭔지 물어보고 그걸 보완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기말고사 직후 그 다음에 방학 들어가기 전에 이때 이제 이런 거 복습하면 더 좋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배워놓은 거 또는 자기가 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앞부분에 좀 중요한 부분을 못 본 게 있다면 그거를 보완하는 또는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갖는 게 좋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실전력을 키워야 되는데 실전력을 여러분들 키운다는 거는 보통 이렇게 보면 돼. 뭐 수현들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실전력 강좌는요. 주제별로 갑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주제별로 가. 예를 들어서 뭐 급수도 다르고 뭐 함수의 극한도 다르고 그 다음에 미적권도 다르고 미적권도 물론 깊게 들어가면 되게 많이 양이 나눠지지.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그런 것들 주제별로 뭔가 좀 다른다는 거. 뭐 2차 곡선도 다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제별로 다른다는 게 이제 이론적인 보완. 여러분들이 이론이 약하다가 아니라 논술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교과 수준만 하긴 조금 뭔가 아쉬운 게 많이 남아. 공부하다 보면.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문제 만날 때만 조금 조금씩 보완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그래서 주제마다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뭔가 이론적인 거. 좀 더 심도인된 이론적인 거를 좀 보완하고 간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그 보완된 이론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배운 걸 바탕으로 이제 실제 실전적인 실전적인 문제 연습도 문제 훈련도 하게 되는 거지. 대신 이제 이렇게 주제별로 하다 보니까 좀 집중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거지. 각 챕터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샘들마다 차이는 나겠지만 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의에서 다루는 자 주요 문항하고요. 거기다 플러스 이제 샘은 이제 모든 챕터에 있는 건 아닌데 대부분의 챕터에 참고 문항이라고 들어 있어. 보통 이제 참고 문항은 뭐냐면 수업 시간에는 다루지 않아. 샘도 수업 시간에는 다루지는 않고요. 언급할 때가 가끔 있긴 한데 그리고 난이도도 강의에서 주요로 다루는 문항보다는요. 난이도도 상자로도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야. 자 근데 왜 이러냐면 실제로 여러분들 논술 강의를 들어본 친구들은 알 거야. 논술 강의는요. 한 대문항 가지고 강의가 되게 길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연대급인데 난이도가 좀 높은 거다. 그러면은 뭐 심할 경우에는 막 2시간 3시간 걸리기도 해. 한 대문항에. 물론 짧은 건 30분 40분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샘 강의는 별로 없어. 왜? 그 정도의 문제라면 안 다뤄. 안 다르고 보통 여기다 넣어놓지. 자 근데 여러분들 마찬가지야. 다른 것들도 그렇지만 뭔가를 여러분들이 할 때는 양도 중요하고요. 질도 중요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강의에서 이루어지는 분석이나 문제 훈련 가지고 질을 챙기는 거고요. 대신 그 난이도가 있는 거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질은 챙길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수련술을 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험량이 부족한 거거든. 그리고 이 경험량은 단순하게 깊게 봤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투자했던 시간 이거에만 비례하는 건 아니야. 어쨌든 간에 다양한 문제를 보는 것도 분명히 영향을 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양도 조금 챙겨갈 수 있어야 된다고. 어느 게 더 중요한가요? 그런 거 없어. 이건 균형의 문제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 스트림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이런 참고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적당한 수준에서 양도 챙겨갈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실제로 강의를 보다 보면 뭐 선생님들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주 쉬운 것도 강의에서 잘 안 다루다 보니까 학생들이 또 오해를 해. 아 수련술 문제는 어려운 것만 나오나 봐. 아니야. 쉬운 것도 나와. 대신 이제 쉬운 거는 뭔가 기본 점수를 확보하는 거고요. 나이도가 있는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은 여러분들 이제 변별 부분이 되는 거지. 근데 뭐 변별 부분 적당히 잘 봤는데 그렇지. 여러분들 기본 점수 주는 걸 놓쳐버리면 의미가 없단 말이야. 대신 이제 강의 시간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강의 시간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선택한다면 같이 볼 수 있는 적당한 수준 이상을 같이 강의해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분명히 챙겨야 되는 것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균형 있게 균형 있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선생님 이건 딴 데서도 늘 강조하는 건데 수련원술은 여러분들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효율성이야. 효율성이야. 많은 시간 투자 못해.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수련원술을 독학하겠다 이런 친구도 있거든. 선생님은 위험하다고 봐. 자기 자신과 궁합이 맞는 선생님을 만나서 그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 게 좋아. 선생님 수업을 들어라가 아니라. 왜 그러냐면 그래서 선생님들이 공개 특강이나 무료 특강이나 이런 거 열어주는 이유가 뭐냐면 겨우만 한 얘기야. 단순하게 선생님 홍보하라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못된 어떤 판단을 하는 거를 조금 방지하고 싶어서 선생님들이 열어놓는 거라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자기가 목표대학에 있으면요. 지금 뭐 모의 논술 발표한 학교도 있고요. 작년 기출 발표한 학교도 있고 대부분의 학교가 답안까지 발표를 합니다. 안 한 학교도 있긴 해. 답안 발표 안 하는 대표적인 학교가 연대? 건대? 얘네들은 답안 발표 잘 안 해.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는요. 답안 발표까지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문제 보고 어? 풀 만한 문제도 꽤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자기가 적당히 풀어보고 이제 풀이를 한번 보라고. 학교에서 발표한. 풀이 보면 이해가 가. 내가 못 풀었다 하더라도 이해가 가. 왜? 원래 여러분들 수련원술 문제도요. 고등학교 과정에서 풀이를 봤을 때 이해가 가는 문제를 내. 자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수능은 안 그러니? 수능은 안 그래? 무슨 만지에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풀이를 봤더니 풀이가 이해가 가요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느끼라고 일부러 선생님이 무료특강 같은 경우에 수련술 사용설명서가 있거든? 여러분들 사용설명서에 있는 첫 강의에서 다루는 대문항 두 개 한번 봐봐. 보고 한번 풀이 풀이만 먼저 다운받아서 볼 수 있으니까 풀이 보고 이해 갈 거야. 이해는 갈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풀 생각을 어떻게 하냐가 문제지.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방법론을 배워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론 이제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실전력을 상상시키는 강좌를 공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좋아. 좋긴 좋은데 대신 선생님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요. 혼자 하지 마시고요. 당연히 본인의 본인과 뭔가 궁합이 맞는 선생님을 찾아서 그치 여러분들 이거는 효율적으로 대비한 게 중요하다. 혼자 공부하면 위험하다 야. 아 선생님 저는 혼자 공부해서 마스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할 수 있어. 한 2, 3년 걸려서 그렇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케이. 많은 시간 투자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생각도 좀 해야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수련술을 대비한다? 그러면 오히려 이거는 강의를 어떻게 들어야 효율적일까요? 이거를 고민해야 되는 거야. 사실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근데 지금 선생님이 이 영상에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뭔가 선택해서 지금 뭔가 자기가 커리를 따라간다면요. 실전력을 향상시키는 거 즉 기본기 강좌하고 파이널 강좌 어떤 중간 레벨의 강좌를 듣는 시기라는 얘기야. 오케이. 당연히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적당히 그 커리큘럼의 양을 보고요. 저희가 이제 확보가 가능한 공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 좀 해야 되겠지.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강의 수강하는데 공부 시간에 한 50% 안팎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강좌가 예를 들어서 강의가 한 40시간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소화하기에선 적어도 80시간 안팎의 시간은 필요하다는 얘기야. 예를 들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가 시간 계획도 좀 짜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계획은 왜 짜느냐 하면 수정하려고 짜는 거야. 뭐 중간에 수정되겠지. 근데 너무 막연하게 무에서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 짜놓고 수정을 실천하면서 수정을 해보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답안 작성 능력을 제고해라. 어? 선생님 기본적인 답안 작성은 기본기 즉 1학기 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치?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게 잘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답안 작성의 기본기를 어쨌든 간에 챙겨가는 거의 마지막 기회라고 봐야 돼.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여러분들 실제로 파이널 단계 넘어가면요. 답안 작성법에 대한 얘기 안 해. 아무도 신경 안 써줍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답안 작성 능력이 약한 친구들 요령 알려줄게. 물론 애들아 답안 작성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것들 다 설명되어 있어. 선생님도 자세히 보고 싶으면요. 어차피 무료특강이니까 여러분들 보면 되잖아. 그치? 어? 여기 보면은 선생님이 답안 작성의 기본기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신경쓰다 해서 몇 가지 넣어놨기 때문에 그거 봐. 여기서 그 얘기 한 번 또 시간 30, 40분 걸려. 오케이? 자, 그래서 무료특강이 뭔데요? 수련술 사용 설명서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그치? 어쨌든 간에 거기서도 여러분들 답안 작성 기본기가 있으니까 아마 뒷부분일 거야. 어쨌든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대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 답안 작성을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알겠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잘 안 돼요. 그치? 그게 문제잖아. 그래서 이제 실전적인 팁을 좀 드리면요. 얘들아 세상에 무에서의 유를 만드는 건 거의 없어. 우리가 하나님이야. 그치? 아니잖아.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무에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모방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모방부터. 당장 선생님 강좌 무료특강이라든지 이거 보면 여러분들 어때? 예시답안들이 있잖아. 그 선생님들이 예시답안 대신 예시답안을 볼 땐 좀 조심해야 돼. 가끔 보면 이제 예시답안 중에 학교 발표 답안들이 있거든? 학교 발표 답안 중에 일부는요. 아,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답안이 아니야. 해설이야. 즉, 답안 형식을 따라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그건 조금 조심해야 돼. 오케이?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선생님들은요. 학교 발표 답안도 있고 본인의 답안. 답안도 보통 같이 제시하는 경우 많습니다. 뭐, 둘 다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학교 발표 답안이 잘 돼 있으면 뭐, 그거 놔두고 본인이 만든 문제라든지 그런 것만 가지고 본인 답안 만들어서 제공하는 선생님들도 있어. 그리고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로 뭐냐면 워드로 된 것도 있지만 선생님 일부러 선생님 일부러 손글씨로 쓴 답안도 있습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손글씨로 답안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이유는 워드를 못 쳐서가 아니야. 얘들아, 내가 손글씨로 쓴 다음에 조교 주면 조교들이 어디서 쳐와. 근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손글씨 답안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건 이유가 있다고. 내가 학생이라면 나는 단순하게 답안지를 그렇게 답안을 내용을 이렇게 하겠다를 넘어서서 그것도 중요한 거지 내용도. 나라면 수식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그래프라든지 그 다음에 적당히 줄 띄는 거 이 배열까지 난 그렇게 하겠다야. 그렇게 하겠다야 얘들아. 그래서 요거를 보고 특히 요게 좋아. 요런 게 좋아요. 여러분들. 학교 발표 답안은 조금 조심해서 보라는 얘기야. 답안스럽게 발표하는 학교도 있지만 해설서처럼 발표하는 학교는 조금 여러분들이 내용만 챙겨야지 형식하게 따라가면 좀 위험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뭔가 잘 논술 답안처럼 발표된 여러분들 워드로 됐든 송글씨로 됐든 간에 이런 답안을 보고 흉내 모방부터 하라는 얘기야. 선생님, 그거 뭐 벗겨서 써볼까요? 어, 그것도 나쁘지 않아.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딴 생각 뭐 하면서 어 여자친구 생각하고 남자친구 생각하면서 벗기면 안 돼. 그건 그 시연습밖에 더 되니?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뭐 꼭 벗겨 쓰는 게 기본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야. 근데 눈으로만 보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다 벗길 필요도 없어.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샘플적으로 요건 한 번 몇 번 해보겠다 싶은 것들 있으면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한 번 해보라는 얘기야. 다 할 필요는 없고 그건 또 낭비지. 얘들아 형식이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야. 그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 형식도 중요하긴 해. 하지만 내가 이걸 하는 이 형식을 따르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그 이유를 항상 잊으면 안 돼. 그럼 내가 이걸 왜 벗기느냐. 자 스윙이라면 아 이렇게 서술하고 있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한 번 벗겨보라는 얘기야. 아 수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구나. 그래프를 이렇게 제공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배열은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니까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답안 아 풀이로서 풀이 풀이 과정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어떤 논리구조로 어떻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어떤 어떤 흐름을 갖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외형적으로 어떤 식의 문장을 쓰고 이거 뭐 편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그래프나 이런 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또 어떤 식의 어떻게 라고 할까 어떻게 배열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모방을 해보라는 얘기야. 이거 몇 번만 하면 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이 잡힌다고. 근데 여러분들 논수 답안이란 게 물론 잘 쓰면 잘 쓸수록 좋아. 글 단계에 어 어쨌든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책 같은 거 써서 글 잘 써가지고 뜨면 나쁜 건 아닙니까. 그런데 어 선생님이 여기서 원하는 건 뭐냐면 그건 여러분들이 평생 천천히 이루어야 되는 거고요. 선생님이 여기서 원하는 건 뭐냐면 논술 답안으로서 아 이 정도면 그래도 논술 답안으로 보여요라는 어떤 미니몸이 있단 말이야. 그 미니몸은 넘어서란 얘기야. 그것만 넘어서면 여러분들이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감점당할 일은 거의 없다고. 그럼 그 단계 정도는 넘어서줘야지. 물론 그게 1학기 됐다면 뭐 당연히 잘한 거지. 근데 그게 안 됐다면 그거를 챙길 수 있는 거의 마지막 기회가 여름이라고 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자기가 답안 작성 능력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조금 부족해요. 그럼 괜찮아. 그냥 공부하던 대로 해. 근데 많이 부족한 것 같다면 이번 기회 이것도 많은 시간 걸리는 거 아니니까 챙기라는 얘기야. 오케이.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들 남이 해줄 수 없는 거라서 선생님이 이 부분을 더 자세히 설명을 한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바 수준 연습 학습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시 한 번 큰 틀에서 여러분들 여름 시즌 7, 8, 9 그때 뭘 할 것이냐야. 기본기 적당히 점검 하시고요. 정 안 되면 액기스 위주로라도 공부 좀 보완하시고 그 다음에 실전력 향상시키는 거야. 오케이. 괜히 여러분들 탄탄하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실력이 늘지도 않았는데 파이널 하는 건 좀 그래. 그치? 거꾸로 보는 친구도 있더라고. 파이널 그게 무슨 낭비야. 파이널 공부했더니 잘 이해가 안 가. 뭐 푸는 거는 이해가 하는데 왜 저렇게 접근하는지 뭔가 선생님이 설명하는데 뭐 앞단계에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돌아와. 실전력 강좌를 봐. 그 다음에 다시 이해가 안 가. 돌아와. 이러면 안 되지. 이게 무슨 시간 낭비야. 무슨 문제 가시죠.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애들이 왜냐면 선생님도 사실은 실전력 강좌의 기본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참고 문항에 많이 넣어놨다고. 그치? 그러니까 그거 챙기는 게 일부 기본기를 챙기는 것도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시기에 염들이 많이 신경 쓰는 거는 실전력을 키우는 거.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강조하면 마지막 염들 답안 작성 기본적인 답안 작성 능력을 좀 키워놓으라는 얘기야. 어쨌든 염들 나중에 뭐 두 달 세 달 후에 자기가 후회하지 않도록 반성해야지. 이번에 반성 잘해야지. 그래서 후회를 안 하는 거야. 자 후회하지 않도록 염들 이번 여름 방학 계획 잘 세우세요. 잘 실천해서 좋은 성과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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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